이번에는, 이번 33에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도시개발조합. 방문과 크로스! 도시개발조합을 잘해야 재개발, 재건축 조합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 조합, 다섯 글자니까 다섯 명 나와요. 도시개발 조합은 몇 글자가 볼까요? 도시개발 조합은 일곱 글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개발하니까 한 놈, 두 놈 총 맞춰주고 다섯 명. 얘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꼭 명심. 지정권자 찾아가서 조합 설립인가? 지정권자.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 운수 등 도시개발은 지정권자에게 간다. 이걸 자꾸 국토교통부 시군구로 바꿔서 내죠. 그래서 일곱 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는다. 인가 받은 거 변경할 때도 인가 받지만 꼭 명심. 조합사무소 옮기는 거. 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 이것만 딱 외워놓으면 돼요. 이건 신고. 남은 게 다 변경인가. 그 다음에 30일 내에 등기해야 조합이 성립을 한다는 것도 한번 연습해놓고. 제일 중요한 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지주들 동의받는 거. 그래서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인데 도시개발 조합 외울 때 손가락 5개 펼치면 돼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한 개씩만 꺾으면 돼요.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인데 두 가지. 또는 으로 낸다든가 서로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세 번만 해보세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이 5명이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때 꼭 명심.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구할 때 국공유지가 있으면 포함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국토교통구 땅이 1000제곱미터, 서울시 땅이 100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면 전체 면적 구할 때 얘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모자랄 때는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나중에 받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개인 땅부터 먼저 받아. 그러면 요건이 되면 끝. 그래서 전체 면적 구할 때 국공유지 포함.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졌다. 세 필지. 그래도 의결권 하나.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가져도 하나. 이건 꼭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여기에 환지 방식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니까 환지, 땅을 바꿔준다. 지주들만 조합은 됩니다. 지상권자 얘들은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합의 임원이 뽑혀지면 조합장 이사감사.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 겸할 수도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직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 여기에 피성년, 피한정, 후기인, 옛날에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이게 어리버리 삼총사. 얘들은 각별히 친한 놈이 두 놈이겠어요. 노숙하는 사람.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으니까 노숙하지. 그 다음에 얼굴에 칼집 두 줄 확 나네.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이 안 된 자. 2년. 중개사 뽑으면 3년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장 이사감사 될 수 없는데 여러분께서 깜짝 주의. 자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시험을 냅니다 요새. 조합원은 관계없어요. 딴 가진 사람은 당연히 조합원이에요. 조합장 이사감사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임원의 결격 사유. 임원의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여기서 조합장이나 이사가 뽑히면 이 사람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데 혹시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얘가 대표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거. 자 이 문장 다섯 번 읽으셔야 돼요. 정비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50인 둘 수 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총회의결 사항을 대신 결정하는데 그중에 정계환, 정관, 개발계획, 판직에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정계환. 그 다음에 조합장 뽑는 것, 조합 날려버리는 것. 임원회 선임. 합병 예산. 이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만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는 안 됨. 정계환. 조합장 뽑고 조합 날려버리고. 이렇게 외워야 잘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주 나오죠. 자, 27회 시험. 틀린 것은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이 문장은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조합은 전부 환제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조합 설립할 때 토지서 7명. 자, 보세요. 7명. 정관, 지정권자. 문장을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대가리 따서 외우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공법은 고득 좀 하려면.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자, 그다음에 정관의 내용은 우리가 못 외우니까 면적 이런 거 있는지는 모르고 정관 내용은 다 못 외우죠. 자, 가볼까요?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자, 보세요. 국공유지 제외한다고 나오잖아요.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땅이 있다. 그러면 얘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그래서 틀린 게 4번. 이거는 맞죠. 자, 그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이 이사도 하고 조합장의 다른 조합에 감사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 정도는 풀립니다. 자, 그다음 문제. 29에 오른 것은 7명 이상이. 자, 여기 딱 틀렸죠. 지정권자에게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내잖아요. 그다음에 인가받은 사항 중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변경 인가 안 받고 이거는 유일하게 신고. 사무소 옮기는데 뭘 인가받아요. 신고. 그다음에 개발국의 토지 면적의 1. 아유, 이거 손가락 세게 펼쳐지잖아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받고 나왔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검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자, 보세요. 조합원이 될 수 없대요. 자, 3살 먹은 애도 아기들도 조합원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다. 땅 주인. 되죠. 꼭 법정되는 아버지가 의결권 행사하면 되니까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심. 조합원의 결격사유 없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자, 의결권 가진 조합원서가 100인이면 50인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급하면 50인 이상인데 100인으로 나왔네, 틀렸네라고 한단 말이에요. 50인 이상은 둘 수 있으니까 100인인 경우는 50인 이상이니까 당연히 둘 수 있죠. 맞는 게 5번인데 주의할 점 하나 더. 10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따라서 70인, 100인, 150인 다 둘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제만 풀리면 끝. 1, 100인 이상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